자 지금 게시판 글보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그 지금은 이제 자바 쪽도 다 짜는게 아니라 다 짜져 있는 자바를 이용해서 어떻게 jsp랑 연결할 것인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짜지는 않고 있구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다 짜셔야 되요 짜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했다가 jsp를 이제 그 jsp 쪽에 html 외표준 쪽에 했던 것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꺼집어와서 걔네들을 어떻게 표시하지 이런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래서 자바 쪽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앓고 아 저희가 그 만들어서 제 외표준에 만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랑 이제 연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글 리스트에서 리스트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글 번호를 넘겨주는데 이렇게 픽스된 10번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넘겨주시면 안되기 때문에 10번을 안 넘기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요 그 10번을 안 넘기고 지금 여기 달러 가로열고 쓴 것은 jQuery 입니다 달러 중괄열고가 이해객체죠 달러 중괄열고가 이해객체 달러 가로열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달러 가로열고가 이제 그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함수로 만드는 jQuery 입니다 그 달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 변수화폐는 달러나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언더바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달러로 써서 jQuery 가로열고가 대신해서 쓰는 기호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jQuery를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걸로 대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고 지금 10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10번 넘버는 어디 있을까 그 넘버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클릭은 어디 가고 있죠 여기에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얘가 this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this 이렇게 됩니다 this에 해당이 되는 게 되고요 그 보통 이제 그 이벤트 처리를 이용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한 케이스거든요 jQuery에 사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jQuery에서 썼던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클래스만 가지고 클릭 이벤트를 발산시켜서 넘기는 걸로 했어요 그럼 글번호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클릭은 어디서 됐냐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있는 줄 한 줄에 tr 부분에서 클릭이 여기서 클릭이 된 거죠 클릭이 됐으면 이 tr이 this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넘버를 찾아야 돼요 넘버를 찾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태그로 묶여져 있는 것 중에서 얘를 이쪽에 있는 거에다가 아이디나 클래스를 매기는 거죠 그 아이디는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폼은 막 돌렸기 때문에 아이디가 여러 개 나오겠죠 폼은 돌리시면 그래서 아이디는 한 개만 있을 때 아이디를 사용하고요 저렇게 여러 개 나오면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를 함께 매깁니다 자 클래스 이고요 여기다 넘버 입니다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 낼 때 되게 쉽게 받아 낼 수 있어요 넘버에 여기 가운데 있는 텍스트를 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쓰시면 쉽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케이션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현재 10번에 해당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객체 여기 점 데이터라고 써서 한 줄이라는 뜻이에요 한 줄 클릭했을 때에 자기 자신 객체를 이제 찾을 때 사용하는 게 디스 입니다 그래서 디스 라고 쓰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클릭은 어디서 있냐면 TR 에서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TR 객체를 이렇게 우리가 디스 라고 보고요 뒤 TR 안에 보면은 그 넘버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TR 객체를 의미하고요 저희가 디스 안에 디스 안에 보시면 클래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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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가 있어요 넘버 넘버가 있는데 넘버가 있다 얘를 찾아내는 거야 넘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찾아서 찾아 그 넘버를 찾으면 클래스 넘버를 찾았다는 얘기는 클래스가 어디 속해져 있냐 보시면 클래스가 TD 안에 속해있어요 아 TD 객체를 의미하는구나 지금 클래스 넘버가 있는데 클래스 넘버는 여기는 이제 TD 객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TD 객체 TD 객체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넘버가 있다 근데 TD 객체 넘버 자체가 TD니까 TD 객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쓰시면 글자가 이제 글번호가 됩니다 그 TD에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이제 글번호가 되는 거죠 글번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가져오라고 시켜야 돼요 요걸 말로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서 보시면 여기다가 플러스 연결하는데 디스 디스 점 찾아요 파인드 찾는데 점 넘버라는 클래스를 찾아요 그럼 TD 객체를 찾겠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자 점 텍스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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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는 거는 다 jQuery입니다 jQuery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객체 안에서 특별한 객체 안에서 특별한 객체를 선택한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라고 쓸게요 선택된 지금 현재 디스 선택된 객체 안에서 이제 다른 객체를 찾는 거예요 객체 찾기를 하는게 파인드입니다 여기가 점 다음에 파인드 이렇게 쓰시면 여기 이제 찾는 객체 찾는 객체를 이렇게 써가지고 객체 문자열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문자를 쓰시면 선택하는 찾는게 되고요 그래서 그 디스가 TRED이니까 TRED 안에 점 썼으니까 클래스로 넘버가 있는 거 객체를 찾는데 찾게 되는데 걔가 TD입니다 TD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 안에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객체 태그 여기서는 태그인데요 객체 저희가 태그 태그 꺽사표시 이렇게 태그 안에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객체 태그 객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글자만 글자만 가져오기가 점 텍스트 입니다 가구에 넣는게 점 TXT 텍스트를 좀 가져와주세요 이게 이제 그거고요 그 요거는 클릭했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글번호가 뒤에 붙어가지고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 되실 것 같으세요 요정도 해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리스트에서부터 보드 리스트 점 JSP 에서부터 실행을 합니다 요기죠 요거는 리스트네요 실행을 해서 컨트롤 F12를 눌러서 서버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거죠 네 지금 작성하고 있는게 리스트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했고요 리스트 했을 때 요거 클릭을 해요 지금 이제 1342번인데 클릭을 하시면 어 클릭을 하시면 어 넘어가 있는데 안 넘어가요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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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오류 발생된 이유는 여기 41번째 줄 타입 언 캐치 디스파인드 디스 점 파인드 이스나 펑션 아 파인드가 펑션이 아니래요 디스 디스 점 파인드 지금 리스트에는 jquery가 일단 들어가 있구요 jquery.com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그 틀리게 쓴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jquery.com jquery.com 에서는 이제 api 도큐멘트라고 있는데 저희가 서치 부분에다가 파인드를 이렇게 파인드 셀렉터에 의해서 좀 찾아보자 뭐 이런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인드 엘리먼트 쓰는데 여기에 객체를 한 개 선택을 하고 아 디스를 그냥 디스점이라고 쓰면 안되네요 그 찾을 때 달러 앞에다 쓴 다음에 디스라고 써야 돼요 객체를 선택해서 jquery 쓸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것을 잘못 썼어요 여기가 이제 jquery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 가지고 디스 현재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파인드를 써야 돼요 네 자 이정도 쓰시고 파인드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파인드를 찾았는데 여기 점 파인드 다음에 엘리먼트를 쓰면 된다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쓴 다음에 파인드 해가지고 썼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된다 설명은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스를 그냥 디스를 쓰지 말고 달러 디스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어디 갔냐 설마 닫기를 여기 있네요 새로고침 엠폭길로 새로고침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글번호가 1342번을 클릭했어요 그래서 글번호가 바뀐 거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글번호 10번이 그냥 넘어 오고 있어요 넘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죠 리스트로 간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2280번 클릭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넘버가 1280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데이터 그 번호에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가니까 얘를 받아내시면 되죠 받아내는 것들은 저희가 좀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 글번호를 잘 넘겨줬기 때문에 리스트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잘 넘겨주시면 되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고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디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펑션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선택한 객체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제 jQuery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셀렉터를 써야 되는데 이때 달러 가르고 갈 거 사이에다 디스 객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래야 이제 그 jQuery는 find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써가지고 사용해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자 글자는 이쪽에 find에서 여기 넘버 클래스 넘버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고 여기는 글자를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넘버는 여기다 붙여야 되고 반드시 그래서 그 tr 부분이 디스가 되고요 요게 디스입니다 이렇게 디스가 되고 find에서 점이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죠 클래스니까 이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는 얘를 찾는 거죠 얘를 찾아서 여기에 td를 찾게 됩니다 td 찾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글자니까 요게 텍스트 요게 글자입니다 텍스트 텍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여기 이렇게 글번호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받아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 잘 넘겨줬으니까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리스트가 할 일은 다 했고요 그럼 이제 그 글번호에 해당되는 view.jsp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view.jsp에서 이걸 해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써야 됩니다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jsp 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그 이쪽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게 없고 표시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밑에 있는 게 데이터 표시하는 쪽이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을 이렇게 써가지고 아 여기는 자바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자바 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db 에서 db 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를 서버 객체의 객체에 저장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버 객체라고 하면 저희가 리스트 할 때 배우셨지만 리퀘스트 입니다 리퀘스트 리퀘스트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서버 객체에 가져오기 든 컨트롤러 보시면 그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맨 처음에 글보기 할 때 넘버를 받아야 되나요 롱 타입으로 그래서 롱 타입으로 넘버를 받습니다 자 가져오기 db 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넘어 오는 데이터를 일단은 넘어 오는 데이터 지금 이제 글번호 입니다 글번호 글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글번호 받기 무조건 넘어 오는 데이터는 다 스트링 입니다 스트링 쓰시고 어 뭐 str 스트링 넘버 이렇게 붙여 주시고 됐죠 글번호를 한 개 붙여 주시고 글번호는 이제 리퀘스트 에서부터 리퀘스트 에 데이터 모든 데이터 다 저장을 해서 넘겨 준다고요 이렇게 점 게 파라메터 파라메터 아 를 써 가지고 사용하시고 이름은 넘버 입니다 넘버 넘버로 넘어 오니까 넘버라고 써 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제 되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롱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롱 타입으로 롱 타입으로 롱 타입 넘버는 뭐 그 인티저 점 파즈 아인티 인티 절 점 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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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티 쓰신 다음에 str 넘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십니다 네 자 넘버를 잘 구해 이렇게 해서 받아 내시면 되구요 제일 잘 받아냈는지 아실려면 뭐 그냥 시스템 좀 아웃도 프린트에 랜드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 넘어온 데이터를 잘 받아 줬는지 안 받았는지 출력을 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버를 이제 반대까지 성공을 했구요 얘를 가지고 그 글 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넘버 이렇게 넘버 보여줄 이름만 해서 넘버 반대까지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짜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 보드 vo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넘버를 같이 넘겨줘요 그러면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 이 파라메터 얘가 실행되고 있는 메소드의 파라메터로 전달해서 사용되는 실행하는 것을 실행하는 게 예요 익스큐트 서비스 빨간줄이 뻑뻑 나고 있죠 빨간줄 뒤 빨간줄이 나고 있는 클래스 뒤에서 컨트롤러에서는 오류 안나고 있어요 빨간줄이 뻑뻑 안나고 있죠 얘네들은 임포트가 다 되어 있어서 그래요 위에 쪽에 이렇게 임포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빨간줄이 안나고 있는 거구요 저희는 임포트가 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빨간줄 나겠죠 그래서 컨트롤스 그 빨간줄 나는 클래스 뒤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임포트 자동으로 된거 선택한게 있고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게 있어요 한개밖에 없으면 자동으로 임포트 비슷한게 있으면 선택 됩니다 익스큐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 지금 비슷한게 있죠 익스큐트 서비스라는게 한개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것은 걔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거고 그 컴 점 앱장의 메인의 컨트롤러 에 들어있는 이 서비스 입니다 얘를 선택 더블클릭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드 뷰 서비스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시지가 cannot be reserved 라는게 나와요 지금 현재 없다 라는 얘기에요 패키 같은 패키지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임포트 해서 이렇게 시키면 원래는 이제 꼭스 패시 볼뱅이 페이지 그 다음에 임포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클립스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 클립스 만만색이다 아니면 이걸 전부 다 쳐야 되는거죠 쳐야 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줄을 다 없앴어요 그럼 뭘 가져온다구요 보드 부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드 부요 얘를 어디다 담으라고요 리퀘스트에 담아요 리퀘스트에 담아요 기억이 안나요 리스트.jsp 에서 한번 하셨죠 그래서 옛날 소스를 찾는거에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 리퀘스트 set attribute로 이렇게 그 키 equal value 형식으로 담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리퀘스트 리퀘스트 점 쓰시고 set attribute name은 부요 정도면 되겠죠 부요 라는 이름으로 담아 주면 되고 지금 넘겨온 부요 기체를 부요 라는 이름으로 담아 놓는다 얘가 키 얘가 value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건 부요 그냥 일반적인 부요고 얘가 쌍단표로 문자일이 키입니다 문자일을 키로 부요 라고 부요 좀 줘 라고 얘기하면 부요가 요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담아요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쓰였으면 이렇게 데이터 여기 가져오게 될 거에요 서비스 부요 서비스 뷰 서비스의 컨트롤 킥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파라멘터로 오브젝트가 넘어오는데 롱 타입으로 바꾸죠 바꿔서 뷰 글보기가 가고 있는데 글보기에서 1234567 해가지고 쿼리는 뷰 쿼리에 해당되는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물음표 1개에요 넘버 1개만 1번만 인덱스로 쓰고 있죠 여기 투 캐릭터 써가지고 이제 그 날짜 용도 잘 바꿔서 하게 되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이런 식으로 받아오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조회수를 하면 1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놨는데 1 증가시키는 것도 처리를 한번 해 볼게요 다 한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뷰 서비스에서 뒤에 이쪽에서 가보시면 1234567 해서 쿼리는 이렇게 이제 뷰 쿼리를 써서 하는 걸로 물음표 1개 1번 물음표 세팅한 거 보이시죠 해서 넘버에 해당되는 거니까 넘버 받은 넘버를 세팅해서 받아오시면 데이터 쭉 나온다 자 프로퍼티로 넘버 타이틀 컨텐츠 여기 보시면 셋 넘버니까 그 겟 넘버에 의해서 프로퍼티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뷰 점 jsp 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지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데이터를 지워요 글번호 데이터 지우고요 10번이 아니라 달러 중간을 열고 부여 점 넘버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거죠 넘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프리 태그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 여기 안에 CKM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프리 태그 안에 달러 중간을 열고 부여 점 컨텐츠 내용이니까 컨텐츠 작성자는 달러 달러 중간을 열고 부여 점 라이터 작성일도 지우시고요 달러 중간을 열고 라이트 데이트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조회 수도 마찬가지 달러 중간을 열고 달러 중간을 열고 여기는 이제 부여 점 부여 점 쓰셔야 되고 부여 점 히트 위에 부여 점 안 썼는데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부여 점 부여 점 라이트 데이트 이렇게 해서 쓰십니다 자 그 컨트롤러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리퀘스트에 담아 담아 놓으면 얘를 꺼내서 쓰시는데 이렇게 달러에서 프로퍼티 형식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됐으면 이제 그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이거 글 보기도 나올 텐데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보려는 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 글번호는 나오는데 왜 표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이 됩니다 제가 왜 표준이라 썼나요? 한글이고 조회수 1 이 경우 아니고 좀 이상한데요 내용이 한글이 됩니다 라고 썼네요 내용이 조회수는 왜 이리 됐지? 테스트 제목 테스트 왜 표준이나 계속 나오네요 타이틀 안 바꿨나 봐요 타이틀 비오 점 jsp에 타이틀 어 여기 있죠 타이틀 왜 표준이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달러 중간을 열고 예 그 부여 점 타이틀 예 됐습니다 지금 계속 고정이 나오면 좀 이상하게 보시게 돼요 그 새처럼 한 눈으로 잘 보시고 다시 리스트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글이 됩니다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용환이고 조회수 왜 늘어나지? 조회수 자동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조회수는 어 뷰 서비스 뷰 서비스에 보시면 뷰 서비스 보시면 아 인크리즈 시켜놨네요 인크리즈 하라고 시켜놨어요 조회수일 계속 증가하고 시켜놨습니다 그 조회수를 중요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 붙여 가지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하시고 이제 그 다른 거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클릭한 글번호 나와야 되고 지금 막 등록해서 써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 아니고 1월 19일날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조회수가 나오는 거죠 현재 실제적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 조회수는 3개어로 Chef 8 8 8 9 8 7 8 10 9 10